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플 Q&A 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리플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인사올립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다면 누구나 리플로 5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 리플 싸게 구매하는 법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리플 공식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공지사항을 찾아보시면 에스크로에 대한 공지가 나와있는데요. 원래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550억개 가량의 물량을 매달 10억개씩 푼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5년 안에 다 풀고 이미 물량이 없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공지를 보시면 아직도 430억개 가량의 에스크로 물량이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기 편하시라고 한글로 번역해드린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단 부분에 에스크로에 예치된 총 XRP 430억개의 물량 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본문 내용에 남아있는 물량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크로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리플을 마음대로 팔거나 혹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이 에스크로 물량을 거래소가 아닌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수익금은 못해도 500% 이상이 나오겠죠? 방금 설명드린 에스크로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만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정인원 선정한 뒤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 이번에 소송에 대한 승리 기대에 급등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송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리플에 올라타고 있는데요.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점에 진입했어야 하는데 라고들 생각하셨겠지만 앞전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이 영상의 핵심이 뭐냐 리플 에스크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 리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에게 먼저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순차적 인원 중 선정하여 보시는 가격보다 더 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종목 리플이죠. 안 그래도 승소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르면 오르지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모두 수익이 목적이지 손해를 바라보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과 거대 기업들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80원에서 150원대로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 시청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리플, 종목을 매수하려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거래소에서 매수하셔서 남들과 같이 수익을 소량 보거나 내려가진 않을까 전전긍긍 하루 종일 차트 쳐다보지 마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남들보다 값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법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리플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